야! 하트 하트야 왜 기분이 좋아? 응? 애기 왜 기분이 좋아? 하트야 왜 기분이 좋을까? 우리 아가가 진짜 개무시죠? 진짜 뭘 먹냐? 너 뭐 먹지? 너 뭐 먹지? 너 뭐 먹었어? 야 너 뭐 먹었어? 야 갑자기 도망가지 말고 일로 와봐 너 뭐 먹었냐고 누구 아버지 뭐하시노? 누구 아버지 뭐하시노? 누구 아버지 뭐하시노? 뭐 처먹었어 너? 어? 뭐 처먹었어? 짜식? 짜식 뭐 처먹었어? 뭐 처먹었냐고 이 짜식아 뭐 처먹었어? 뭐 처먹었어? 내 소중한 몸은 흠! 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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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투야 타투야! 타투야! 아 예쁘다! 타투! 타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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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투야 삐졌어? 삐졌어? 안 삐졌어? 안 삐졌어? 어 삐졌어 근데 엄마 용서해줄거야? 타투 어 좀 풀렸는데? 귀여워 타투야 타투야 엄마 용서해줘 화해 하자 화해 화해 타투야 화해 화해까지는 아니야? 타투야 화해 하자 타투 화해 엄마랑 아 예쁘다 엄마랑 화해 타투 귀여워 타투야 엄마가 장난감 가져가서 삐졌어 타투야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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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투야 집사랑이를 잡을 바지가 없으니까 등까지 잡아도 잡을게요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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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말라고 위약하면 난 어떻게 하라고 나 아니야 아니야 아 타투가 다고 그리워서 많은 추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요 알바신이 왜 알바 안하고 여기다가 돌아다니기시에요 이거 살이야 여러분 근육인 줄 알았죠? 이거 살이에요 여러분 근육인 줄 알았죠?